물었어요 오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진짜 추웠어요 마트 가고 있어 마트 장도하러 가야겠네 마트 가고 있어 마트 가고 있어 마트 마트 가고 있어 마트 마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원래 데크 위잖아. 어떻게 나가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야? 아니야. 긁히지 않았어. 티볼리 넌 할 수 있어. 이 옆으로 대야 되겠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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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가 내 친구가 오! 들어간다! 나이스! 나 택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근데 내가 아까워. 이런 것도 처음 해보네. 그러니까 에어 텐트는 처음이어서. 먼저 할까? 그래. 하나 남아. 하나 남아? 그렇죠. 그거만 반복합니다. 이 텐트에서 팩을 한번 볼게요. 아하! 팩! 이거는 해변의 모래에서 쓸 때 박는 팩이고. 이거는 젓가락 팩인데 이거 가지고는 얘를 고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넣어야겠다. 꼬약 팩을. 아, 젓가락 없을 때 이걸로 쓰면 되겠다. 뭐지? 그 블랙 코팅 타프 할 때. 저기 DRS에서 타프 주문했을 때. 이런 팩이 왔었어요. 지금 이걸 쓰면 될 것 같아요. 30cm 정도 길이가 되기 때문에.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가? 오케이. 어? 잘 들어가? 응. 잘 들어가. 잘 들어가. 친구가 만들어진 바다에 들어간다 집 완성했습니다 첫 에어텐트 첫 에어템트에요. 엄마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벌레 송충이 자석 줄게. 잠깐만. 방송 비닐이랑 고리 자석으로 지금 우레탄 창을 설치를 했어요.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시원한 것 같아요. 추워가지고 캠프템 난로로 지금 한번 전화를 해볼거에요. 엄청 따뜻해. 추워지는데. 추워지는데. 진상적인게 아니라 기진맥진에서 지금 고기 구워먹으려!!!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문 좀 열어볼까? 네 오늘 밤이랑 고구마랑 밤에 한번 주전부리로 먹어볼거에요 오늘 메뉴는 목살, 양송이버섯 구이입니다 여기서는 해가 지고 있어요 밥은 먹는데 왜 배고플까요? 무슨 현장이에요? 여기다 내려놓고 물 대려먹자 라면 끓여먹자 처음에는 신라면을 안고 호박고구마를 드시는 세상이에요 이거 언니가 어떻게 겨울에 쓸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 거 같아요 겨울에는 좀 따뜻한 국물이랑 이런 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겨울이라서 살이 쪄야되나 보다 오다가 농협에서 호박고구마 5천원치 샀어요 고구마, 고구마 너무 잘 익었어요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가 진짜 맛있다 고구마가 고구마가 엄청 달아 내꺼야 얘는 엄청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 얼굴을 잡지 말고 얘 잡아 그래도 얘 양호하다 여기가 지금 냉장고가 됐어요 엄청 차가워요 너무 시원하다 맥주 일체형으로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이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로 밖이어가지고 맥주 같은 거 놔두니까 엄청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블랑이 계절이 왔습니다 블랑이는 원래 오렌지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하이 건배사 하세요 맨날 건배사만 시켜가지고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마셔 보세요 맛있다 진짜 술 같지가 않고 그냥 칵테일 같아 여기 밤이 들어있어요 신기하다 송밥이에요 달달해 맛있어!! vão 마치. 맛있어!! 여기다가... 이거 토마토에서 놀러 가는게. 네... 많이 텐고 있는 것 같아. 더 열정적으로 살아요. 차에서 자는 건 비밀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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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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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